공대상과 하체력을 다 주고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여기도 똑같이 움직이죠? 정리 쓰자고 해서 두께 주변하는 게 있어요 반죽이요 W, E, R을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몸 들이마시고 광대 안에 숨 들어간 부분 없이 똑같이 일정하게 진성에서부터 가상 7일이 있습니다 칸이 두 개가 분할 모양이라고 세 번째 걸 별도의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 곱씨나 대전되겠죠 조정 축하 축하 춘 한글자막 by 한효정